지난주는 준하 형만 나왔어 그러니까 완탑 완탑 어떻게 보면 준하 너한테는 너의 하이라이트였어 아니 갑자기 왜 그때 카페에 우리를 모이라고 그러는 거야? 어? 카페 뭐야? 조심해서 열어보세요 형님 어? 와 이거 뭐야 사진인데? 야 이거 뉴욕이다 아 오늘 우리 전시회에서 사진들 작품을 골라야 되니까 전시회? 이게 우리 1년치야? 그러니까 작년 우리 콘서트 끝나고부터 지만 씨가 와서 막 찍었잖아 여기 1년 만에 이렇게 올 줄 몰랐네 이 사진이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야 너 이거 야 형사가 추적하면서 셀카 찍고 있었냐?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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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도 좋다 나한테 와 형 컨테이너 이야 하지마 형 형 형 야 이런 거 우리 사진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오 그것도 얘들인데? 야 이거 형 어떻게 올해 녹화를 했는지 사진으로 이렇게 다 찍어놓으니까 이게 정리가 싹 되네 자식한테 보여줘야지 어 야 이거 봐봐 어떡해 이런 거 버려 나 저 펭귄맨인 줄 알았네 이거 또 있네 이런 거 너는 배가 어떻게 된 거야? 여기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이거 어떡해 이거 전시해 마로 버려야 이렇게 찢어 찢어 토탈리콜 토탈리콜 하는 거지 아 이거인데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온 거 같아 아 고마운데 형 지드래곤이야 노웅철이야? 노웅철이 노웅철이 다 한 번 제대로 나왔다 이거 노웅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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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 사진을 너무 장난을 치네 노웅허 원본을 줘 원본 장난짓 하지 말고 노웅철이 날이 짧은 거 봐 어 야 이거 뭐야 아니 이제 이거 그 카메라맨이랑 눈맛이 노웅철 하여튼 가 깜짝겠네 깜짝이야 뭐하는 짓이야 얘 끝내는 카메라맨이랑 그만했잖아요 완전히 이거 윤정재현 씨가 많이 오해하시겠네 이거 정준화는 혼자 이렇게 셀카 찍는 게 정말 많아 야 이거 보니까 각자가 어떻게 녹화장에서 임나가 다 나오네 잠깐만 봐봐 kie 신나영 잘 나오는 사진 예에 해 시원경 베쓰 사바인가 사람인가 60%가 입이고 있는가 하지 refreshing 물이 나와서 잘 못 보겠다. 사진 정말 참 이쁘다. 고생하고 우리 지발리 박수 한 번 주자. 1년 동안 고생하네. 찍고 나니까 진짜 옛말에 틀린 게 없어요. 남는 건 사진밖에 없네. 근데 이렇게 하차가 짧게 나오냐? 짧아. 너 이게 제일 잘 나온 거야. 그럼 그거 주세요. 너 이게 제일 잘 나온 거야. 아니 변홍사 때 주얼리 오는 게 있을 텐데 사진이. 계속 찾고 있는 게 없네. 그게 보고 싶냐 사진으로도? 그냥 추억이니까. 형 제가 요즘 저 아주 그냥 안절부절을 못 해요. 계속 불안해하고. 여자가 너한테 오게 만들어야지. 네가 안절부절하고 그러면 안 돼. 안 그래요 안 그래. 단칼이에요. 연애할 때 그랬어. 안 만나 주니까. 그래 결과만 좀 됐지 뭐. 그래 내가 지금 보복하잖아 안 만나줘. 옛날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거든. 아 또 여기 진이 또 이렇게 헤맞게 들고 있네. 아 진이 이거 편집사고 보내줘야겠는데? 형 진짜 가수 같다. 죄송해요 진짜 가수 같다. 아 JK. 오랜만이다 JK. 준하 형. 아 재밌어. 앞머리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? 신문머리인데. 비난을 쓰니까 어떻게. 비난을 그냥 좀 나갔어. 별 입장에 신경을 담가자. 어우 너무 민족해진다. 다행이네. 아 뇌가 없네? 아 뇌. 아 뇌. 아 뇌. 아 뇌.